기초교육을 잘 받아놔야지 좀 커서도 좀 낄 때 낄 수 있고 안 낄 때도 빠질 수 있는 센스가 강원도 감자 같은 일이네 그래도 뒤늦게 대학도 가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가고 싶은 과가 뭐냐면 뭐 해양 쪽에 관련된 과를 좀 가고 싶어요 해양 환경인가요? 아니면? 네 환경이요 취미로 스쿠버를 하거든요 단기간에 가장 빨리 대한민국에서 자격증을 단기간에 딴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요? 또 하나 미치면 그냥 네 그러니까 저는 미쳐야 딱 미친듯이 파고드는 스타일인데 제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울 때 그냥 혼자 바다를 가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요 네 바다에 빠져서 바닷속에 이렇게 호흡기 물고 앉아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 태양에 내리는 바다의 빛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내가 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음 네 바다 위는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바닷속은 캔 막걸리통 아 그래요? 낚싯바늘 꺼내진 낚싯줄 뭐 심지어 구두 구두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두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오오 나의 공간에 유일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 네 왜 이런 게 떨어져 있지? 하면서 아 죽고 싶은데 어 사람이 한 명이 죽을 수 없는 양이에요 어 한두 굽도 없는 거죠 오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바다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저는 우리 애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우리 애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아니 아 진짜 바다를 살리고 네 정말 그런 거 해야지 그렇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럼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저는 스쿠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회가 지나가 네 아 아니 깡통이 아니라 먹을게 이렇게 막 돈이 왔다 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요 시가 시가 자연산 돈 시가로 그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절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 바다가 예쁜 이유 중 하나가 장갑을 끼고 스쿠버를 못 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장갑을 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뭘 쉽게 만질 수 있는데 장갑을 끼게 되면 거북이고 뭐고 막 잡으려고요 생각해보면 맨손으로 거북이 잡으려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필리핀 바다가 좀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안해 이거 우리 모르잖아 필리핀에서 바다 장갑 먹기고 그러는지 모르잖아 이거 어디 가서 제대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니 언제 저게 정동남씨 이런 분들 바다 들어가서 슬리기 이만큼 주도 오거든요 다시 좀 동참하고 오세요 정동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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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일과 터지면 홍영이 먼저 홍영이 먼저 홍영이 먼저 진짜로 아 많이 하네 그래서 앞으로는 가수나 연기자를 그만두게 됐을 때는 조금 내가 앞장서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어차피 더럽게 살았고 아니 갑자기 왜 뭘 또 나도 깡통 버려봤고 바다에다가 그 양심 때문에 내가 뭐 이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동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김현중씨처럼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바다 해양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전파력이 커지겠어요 그렇죠 이야 뭐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인가 예예예 그분한테 조만간 뭐 이렇게 호출이 올 것 같은데 진짜 정동남씨한테 먼저 올 것 같아 같이 들어가자 일단 나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네 김성경씨 한 줄 아들 엄마 노후에 책임져줄 수 있어? 아 이게 한 줄이에요? 이야 아들에게 물어보자 아들 엄마를 읽으면 먹여 살릴 자신 있어 이야 아들이 지금 하나이신 거예요? 네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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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이면 이제 거의 뭐 다 컸어요 다 컸죠 저는 지금 제가 버는 거에 상당 부분이 진짜 학비로 나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테크도 거의 못하고 있고 제 개인 재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뒷바라지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진 건 없고